I love her forever you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! 정부도 알건지를 만들어서 그냥 길바닥으로 내쫓여버려!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야? 회의는 다 끝난 건가요? 그럼 제가 강미리 부장님 좀 빌려 가겠습니다 둘이 필 씨 무슨 일이 있어? 김우진 편집장 결혼했었어요? 이혼남? 이혼남 좋아하면 안 되나? 안 되고 왜 안 돼?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? 사랑한 자식들이랑 사랑하지 그냥 그거 늦겠네? 늦겠지? 아휴 내가 그만을 왜 했을까? 인생이 오래 살면 뭐였냐 그래서 선배는 지낼만 합니까? 그 옛날 감정은 잊어주세요 나 선배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 아직 선배 많이 사랑해요